나를 보내서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같이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죽게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작은 삶 죽게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뤄지길 바랍니다 나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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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일상